가자 가자 가자! 비트박스가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멜로디도 다 좋았는데 제일 기억이 나왔던 게 그 봄 직파 여기였거든요 그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후렴보다도 기억이 많이 나고 궁금한 게 대부분 마지막 코러스 전에 가서 계속 비트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땜부 아니에요? 땜부 그게 다 땜부 뭔가 브릿지가 브릿지처럼 딱 이렇게 브릿지가 아니라 그냥 다 비슷한 것처럼 들려서 오히려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진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비트박스! 좋다! 두 번의 얘기가 좋네요 근데 땜부 때 그런 건 좋았어요 갑자기 막 비트박스 새로운 거 나오고 그거는 재밌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곡적으로 들었을 때 뭔가 멜로디가 많거나 이렇게 들리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진짜 노래다라고 느낀 게 브릿지였는데 그쪽에서 멜로디가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들려오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근데 후렴이 제일 높은 음은 한 G 정도 돼요? F 아 근데 다 가성이던데? F F 이 부분이 제일 높은 음 거의 튼트식이다 그니까 그리고 지금 끝에는 내가 그렇게 어색하잖아 G G? 쉬га f femkm те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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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웨어 도우 이게 약간 고민이었던 게 너무 떠박떠박 발음했나 싶어서요 너무 가만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 조금 풀고 했는데 아 네네 네네 예예예 예예 미쳐버릴 합 만들어 Make a beatbox Make a beatbox box 터트려 터트려 Make a beatbox box 터트려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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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지금 올라타 우리 flow 지금 올라타 우리 flow 예예예 Yeah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Everywhere I go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Yeah 처음 느끼는 Newfever Yeah 처음 느끼는 Newfever Yeah Moist으로 완벽한 궁합 궁합 전혀 첸트를 안 칠 것 같은 단어이긴 해요 Moist으로 완벽한 Beatbox 혹시 혹시 beatbox 할 때 whisper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약간 뭔가 걸리는 소리 나는데 그거는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박스 할 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 코러스 세 번째 줄 되는 거 같아요 모일수록 완벽한 궁합 모일수록 완벽한 궁합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아 됐어요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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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박스 녹음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고 좀 듣기 편한 곡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녹음했고요 많이 많이 여러분들 비트박스라는 추세가 굉장히 신선하니까 음 가사도 잘 유의하면서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봉지 봉지 봉 봉 봉 봉 어 뭐라든 달라지길 원하면 가만 기다리지 말고 힘껏 소리 내질러 근데 어 이거 톤 올려야 되죠 원래 해놓은 거는 어 이 정도인데 약간 그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 약간 조금 더 길게 어 뭐라든 달라지길 원하면 가만 기다리지 말고 힘껏 소리 내질러 약간 등 던 사이로 하긴 했는데 원하 원하면은 조금 과하진 않겠죠 어 뭐라든 달라지길 원하면 가만 기다리지 말고 힘껏 소리 내질러 여기만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비트박스가 굉장히 소재가 주제가 굉장히 독특하고 전반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비트들이 거의 다 입으로 녹음된 비트박스 소스들이 많은데 그런 소스들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드림 바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잡생각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스트레스받고 그럴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트박스 안무도 열심히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그 벤 첫 벤는은 어때요? 그것만 그것만 좀 더 좀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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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예 벤는 순간 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아 그냥 저는 아직 뭔가 벤는이 안 나와 벤는의 압도적인 게 약간 약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볼까요? mare 네 아 내가 그 끝을 끌지 말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Nancy 보range 하닐리 들어올수록 완벽한 궁합 에비웨어 rides 비박스 지금 올라타 우리 Flow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Everywhere I go with the beatbox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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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없는 장단 붐붐붐 맛보면 중독될 걸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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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꾸는 거 어때요? 1절 때 부르고 2절 때도 부르니까 뭔가 그걸 다르게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장난 없는 장난 붐붐 Oh my God 장난 없는 장단 붐붐붐 약간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맛보면 중독될 걸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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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맛보면이 너무 과하게 나왔나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업이 더 내려가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업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 Give it up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Beatbox Oh yeah 뭔지 아 아 아 아 약간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얘에도 오히려 그냥 막 여유롭게 하는 톤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 말고도 이제 뱉는 순간 Heartbeat도 솔직히 한 번 다시 해보고 싶어서 맛보면 중독될 걸 확실히 이 부분을 좀 더 뭔가 갖고 놀 수 갖고 놀아야 할 것 같은 부분인데 많이는 뭔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서 뱉는 순간 Heartbeat 저 진짜 솔직하게 지금 뱉는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Not bad인데 순간이 좀 더 이게 뱉는 순간 그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이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건가요? 뱉는 후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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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Heartbeat 제일 처음에 오늘 킵했던 뱉는이 나왔지 않아요? 아 방금께 방금께 나왔네요 뱉는 순간 Heartbeat 갑자기 어린 남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귀여워요? 잠깐만요 귀여워도 되는 건가? 약간의 그 누나의 귀여워도 괜찮을 것 같은 이미지가 느껴졌어요 박스 장난 없는 장난 뿜뿜뿜 근데 저 솔직히 이 택도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걸로 갈까요? 저도 솔직히 괜찮긴 해요 뱉뱉 시켜줘 뱉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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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뱉뱉 일단 굉장히 또 재미있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정규 2집의 또 리팩 비트박스 타이틀 녹음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또 역시나 또 켄지 누나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노래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재미있는 마음으로 녹음을 해서 즐거웠습니다 훅 부분을 좀 제일 중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는 뭔가 코러스가 제일 꽂히는 부분이고 이 노래의 가장 매력 포인트가 제가 보이는 곡인 것 같아서 좋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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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한 것 같습니다 딱 노래 좋다 고생존이 펜씨 펜씨 공압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지금 올라타 우리 flow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어딜 가도 이 리듬은 계속 replay 뭔가 전체적으로 다 좀 센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딜 가도 이 리듬은 계속 replay 어딜 가도 이 리듬은 계속 replay 내 목소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 목소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지금처럼 서로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 지금처럼 서로의 음을 맞춰 우리 음악의 음이 정확히 음악이지 음악 우리가 함께 만들 음악 음을 맞춰 우리가 함께 만들 음악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노래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저의 리팩 노래 beatbox 녹음이 끝났습니다 리플레이 때 비브라톤 넣는 건 어떨까요? 뭔가 이게 후렴 전인데 조금 원래 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근데 비브라톤 넣는 건 진짜 좀 너무 튀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제 파트마다 좀 아쉬운 게 하나씩 있어서 어딜 가도 이 이때 아마 제가 뒤집어서 불렀던 걸로 그냥 이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이 리듬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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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천천히 어딜 가도 이 리듬은 이 리듬은 저 원래 거 한 번 다시 들어 볼게요 좀 살살 들어왔다가 이 리듬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분위기가 엄청 나게 기분이 진짜 좋아진 노래예요 그래서 약간 신나고 자유로운 노래여가지고 어떤 생각할 필요 없이 음악이 나오는 대로 그냥 부르니까 되게 저도 따라서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신난 그런 프로에 같이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여름이 이제 돼가니까 저희 비트박스 노래 들으면서 재미있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또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너 높일까요?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또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또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데모는 조금 더 낫게 하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뭔가 어색해가지고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소리 내질러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또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또 힘까지 소리 내질러 댄스도 댄스도 댄스댄스 또 한번 뱉는 순간 알티드 봉봄봄 쿨키드 에브리웨어 GO BRING THE BEAT BOX 입에 붙어 like a snack 다시 리피트는 TRIP IRRIDIME MAKE IT POP LIKE SODA 귀에 POP LIKE SODA 저는 괜찮은 거 같네 입에 붙어 like a snack 다시 리피트는 TRIP IRRIDIME MAKE IT POP LIKE SODA 귀에 POP LIKE SODA 예! 처음 느끼는 귀에 POP LIKE SODA 예! 처음 느끼는 NEW FLAMOR новые 하a 네 Qum haW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os YOU 흔들어 볼게 더 올릴까요? 네 댄스 더 댄스 더 댄스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뭔가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어 볼게 조금 착해 보이긴 해가지고 아닌가?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박스 타이틀곡 녹음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연습해던 거랑 작가님이 디렉트 주신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초반에 조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버퍼링보다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이 헤드폰으로 헤드셋으로 형들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되게 아 이 곡도 다른 매력이 있구나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타고 헬로피처하고 뭐 버퍼링과 비트박스 되게 둘 다 어떤 흐름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팬분들을 좋아하실 것 같고 안무도 나오는 거 한 번 보고 싶고 뮤비 잘 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모두 수고하셨고 저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안무 3 한번 5 4 5 3 에브리웨어 에브리 에브리웨어 go bring the beatbox 너의 머릿속에 너의 머릿속에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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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따라하고 싶게 돼 그냥 listen up 너의 머릿속에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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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따라하고 싶게 돼 그냥 listen up listen up 너의 머릿속에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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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머릿속에 ring ring 울려 따라하고 싶게 돼 그냥 listen up 네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 go bring the beatbox 에브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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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합 아 그 저 지금 해 하는 거예요 해 해 아이 수고하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어 약간 되게 비트도 그렇고 되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런 더운 날씨에 들으면 되게 시원해질 것 같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처음 딱 들었을 때도 되게 신났고 그 다음에 되게 비트들이 너무 잘 들려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렴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비트박스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숨소리로 말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킬링파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박스 녹음 잘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수록곡 녹음도 립패키지 수록곡 녹음도 잘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립패키지 앨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우 우 우 단지 쏟아라 Everything về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Beat beatbox, 네 Go, bring the beatbox 미쳐버릴 랩 만들랩 Make a beatbox 박스 터뜨려 모일수록 완벽한 공합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Make a beatbox 박스 터뜨려 Yeah, yeah, yeah 들리니? Yeah, yeah, yeah 및ipher 수조Um 24x7 아직 부족해 24x7 아직 부족해 오 two 우 우 우 우 우 우 24x7 아직 부족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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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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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그냥 Listen Up Listen 리슨 업 그냥 Listen Up What'sänger 날 따라 보면 돼 What'sluUUU 내 처음 느끼는 no favor watch me watch me 날 따라 보면 돼 더 미루고 얼어주면 crazy we know there's no stopping 느껴진다면 time to start 이거 Stopping 여기도 다 신속으로 해요? 다 미루고 얼어주면 crazy we know there's no stopping 느껴진다면 time to start 다 미루고 얼어주면 crazy we know there's no stopping 느껴진다면 time to start 느껴진다면 time to start crazy we know there's no stopping crazy we know there's no stopping stop stop for a moment 꿈꿔왔던 순간이 여기 있어 we want 꿈꿔왔던 순간이 여기 있어 we want stop for a moment 저는 사실 그냥 흘러가는 비브라토 있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리패키지 타이틀곡 비트박스 노래를 했는데요 노래 자체가 굉장히 소재도 신선하고 약간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좀 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싶었고 이 곡에서 느껴지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살리기 위해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 우리 켄진우와 함께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이거 뭔가 메인으로 아까... 오늘 흔들어 볼게 아까까지도 좋아요 네 put it no replay put it no replay watch me 들리니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елей wild 우리 켄진이 오렌지 우리 켄진처럼 약간 흫쎄지 않아요? 우리 켄진이 우리 켄진이 우리 켄진이 우리 켄진이 우리 켄진이 뉴 플레이버 뉴 플레이버 우주스 왓츠 미 후회 없게 어 안게 아 없게 인정하세요 안게 안게 우주스 왓츠 미 후회 안게 비올림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비올림이 번져가 워 뛰어들어 baby right now 우리만이 가능한 음악 예예 이대로 완벽해 우리만의 노래 크러스 안해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watch me 더 길게 해요? watch me 아니요 더 약간 더 밝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watch me watch me everywhere go bring a beat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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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입에 붙어 like a snack s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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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do make it pop like soda make it pop like soda make it pop like soda 근데 그 soda 부터 soda soda 뭐다 soda 더 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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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원래 거죠? 네 원래 거는 안 돼요 근데 입에 붙어 뭔가 약간 너무 애같이 들려요. 입에 붙어 like a snack! 입에 붙어 like a snack! 다시 약간 지금보다 살짝 길게 완전 길게 완전 길게 아니라 약간 조금 살짝 입에 붙어 like a snack 다시 리핀 되는 트랩 이리든 make it pop like 입에 붙어 like a snack 다시 리핀 되는 트랩 이리든 make it pop like soda 약간 첫 번째는 뭔가 돼가 약간 흘러가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뭔가 약간 좀 포인트 되는 느낌이잖아요. 저 흘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리핀 되는 트랩 그 다른 데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타이틀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데뷔해서 제일 좋아하는 타이틀입니다. 노래 너무 좋고 너무 하면서 신나는 노래라서 안무도 너무 기대되고 무대도 너무 기대되고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포인트는 그거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의 랩 저희의 보컬 다 기대될 만한다고 생각하고 안무 안 나왔지만 안무도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놀라운 OK AAAAA